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통일교가 개최한 합동결혼식에 반자동 소총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막내 아들 문형진 씨가 진행한 합동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까지 소총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까지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이 든 소총은 AR-15로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인 반자동 소총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생츄어리 교회에서 열렸으며 교회 측은 예식에 참가할 부부들에게 쇠막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쇠막대는 시편 2장 9절과 이완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무기를 의미하는데 생츄어리 교회 측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무기를 총기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이 없으신 분들은 참 부모님께서 입장하실 때 평소보다 더 크게 박수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수 못하니까. 합동 결혼식을 주례한 문영진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한 문선명 씨의 막내 아들입니다. 문영진 씨는 문선명 씨가 사망한 뒤 후계자 자리에 앉았으나 2015년 교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 권한 정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 통일교 내부 교권 싸움에서 밀려나 미국 펜실베니아의 세계평화통일 가정 안식처 생츄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꾸준하게 합동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를 든 결혼식과 관련해 문선명 씨 아들들이 총기 회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진 씨는 총기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0년에는 총기 회사 광고 모델로 아내를 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영진 씨가 세운 생츄어리 교회 페이스북에는 총기 그림이 올라오는 등 유난히 총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통일교에서 수많은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으나 총을 든 결혼식은 처음이라며 통일교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을 들고 결혼식에 들어온다는 건 진짜 그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교 내부에서도 너무 황당하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총기 사고로 매해 만 명 이상이 죽는 미국에서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